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거래를 언급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김기현 대표는 어제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후보 지원 유세에서 김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국회에 계류된 대광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.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 대표가 전북 발전을 위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대광법으로 정치적 협박을 일삼았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